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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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손이 내놔 상대를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힌도를 대각선 끝방향에 놨습니다. 이거를 죽이지 못하면 잘 보이겠죠. 알아서 죽든지 같이 죽든지. 저는 만약에 형이 공격을 들어왔을 때 제 걸 하나 쳐서 제가 따로 줬다고 해도 이 뒤에 있는 이 두 수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형의 바둑을 공격해야겠다. 약간 좀 공격형입니다. 지금은. 이길 경우에는 여신구 씨와 사진을 투샷을 찍는데 외모 밀어주기. 저는 카메라에 대고 귀여운 척, 깜찍한 척, 사랑스러운 척 하긴. 야, 형 서른이야. 먼저 둘씩 하나. 자. 소신했어. 자, 이 각이 나왔죠? 자, 이 세 개, 세 개, 세 개, 네 개. 세, 네 개를 지금 자, 노릴 수 있는 빵, 빵, 빵. 아우! 자, 이렇게 된 이상 얘가 쭉 갔었어요. 용선을 쓸 수밖에. 아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약하식인데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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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름을 보면 제가 이 중인 거죠. 방심했구만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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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은 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리나 그럴리나 좋아 갑니다 간다 자폭기를 논개 논개 탑법을 이 모라 할 말이 없는데 형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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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악의 소굴로 들어오셨군요 장군이로세 장군이로세 앞으로 2승 남았습니다